9월 초 700달러대에 머물던 유럽항로 운임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300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선사들의 선복 감축 등 운임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임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운거래소가 9월 25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항로 운임은 일주일 전에 비해 143달러 떨어진 3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중해 항로 운임도 448달러에서 313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선사들은 중국 국경절 골든위크를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을 기대했지만 특수는 없었습니다. 10월 물동량은 연휴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사들은 제휴그룹을 중심으로 4분기의 대대적인 공급 줄이기에 나선다고 공표했지만 막대한 양의 초대형 신조선 인도가 예정돼 있어 운임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